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7178번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4,890원에 현재 25%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주가가 2,775원입니다. 거의 뭐 지금 한 40% 가까이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 이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어제 그 차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SAT라는 차트를 같이 봤었는데 이거를 한번 올봉으로 잠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올봉은 한번 바꿔서 보시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만원대, 7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SAT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그런 한 달에 주가가 더욱더 많이 빠지는 부분 4,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1,9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 고가 권역에서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님은 조금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은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식은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전쟁터에 나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붙다니고 그냥 앞에 총대로 그냥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총 다 맞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상화폐 시장을 하시지 왜 이 주식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을 하시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대로 비중 축소라든지 손절을 조금 하신다면 제가 좋은 종목으로 거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연락 주세요.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비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를 보실 텐데 휴비츠도 지금 현재 8,930원에 이분이 18,00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안타까운 사연 이어지네요. 뭐 그쵸. 사실 안타까우니까 연락을 하시는 거죠.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조금 아플 때 가야지 나중에 심해져서 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야, 추가 매수를 하자니 이 업황이 안 돌아서 있고 사실 이 기업이 휴비츠가 안경광학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미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엔화가 상당히 약세예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원하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인 상황에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재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18,000원에서 8,900원이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황이 너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부는 이미 60% 가까이 가시면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홀딩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원화가 조금 더 약세 기조를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다가 다음에 한 번 반등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놀아보자고요. 그 가격대는 한 2만 원 때까지 한 번 반등을 기다려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이분이 16만 5천 원에 지금 사셨고 지금 가격이 16만 7천 원인데 이 방송 좀 보시는 분 같아요. 조금 수익 중이네요.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고 나면서 이분도 조금 접근을 한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반등 파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차트 한 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전에 로드샵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시기고 거기에서 기등성 화장품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대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격대가 25만 원대부터 14만 5천 원까지 약 10만 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 반등이 여기서 플러스 5만 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그 가격대가 한 20만 원, 22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는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긍정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보유를 한 번 해보시자는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닥에서 한 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 한 번 투매가 이루어지고 앞에서 여기서 투매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투매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매도와 매수는 결국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물량을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매수와 매수가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따른 좀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말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동양철관을 이분이 3천 원에 25%를 보여주시고요. 지금 가격대가 현재 1,445원. 이것도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러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정신들 다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3천 원대에서 주가가 현재 1,445원까지 빠졌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가스관 관련해서 매수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의 가스관 협업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결국에 유엔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오늘 발로 철도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 신의주까지 올라가잖아요. 출발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 1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 자체가 2,700km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가스관,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가스관이나 아니면 자원 개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곧장 인력 수송을 할 리는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분이 물론 손해는 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이왕 손실난 거 지금은 뭐랄까요? 거시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계좌로 봤을 때는 지금 자료에서 1,44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테마주로 계속 돌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각계 전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전투에 임하고 계시느냐 정말 중요하죠.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그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볼게요. 코스모학 좀 진단해달라고 3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들어왔고요. 실라젠 원익테라 세미콘 원익테라 세미콘 벌써 고르셨나요? 원익테라 세미콘 지금 이분은 2만 4,3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됐을까요? 원익테라 세미콘 먼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15,500원까지 빠졌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매수를 했던 가격대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하락을 해 있고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익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익그룹과 원익그룹과 지금 뭐랄까 피인수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져왔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명 변경도 같이 했었고 그런데 이 업황 자체를 우리가 한 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원익 IP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라든지 원익 테라 세미콘, SF의 이런 장비주들이 모습이 다 안 좋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장비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그 발주를 이때까지 다 받아왔는데 지금은 신규적인 발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자체에서도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파동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 자리 자체에서 3만 원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다고 봐요. 그건 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한번 해드린다면 앞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결국에 앞을 매집 물량을 조금 봐야 돼요. 트리거가 나타났고 반등파동 자체가 2만 천 원에서 2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홀딩을 하시되 다만 지금 1만 5,500원인데 밑으로 1만 4천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추세가 이탈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한 측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하면 저희 앞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종목 위주로 한번 골라볼게요. 코미코 그리고 비중 40% 손이 크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FT 신대양 재질. 요즘 재질 업체도 희말탱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파미셀도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HLB 30% 유유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일부 정리해야 할지 보유할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손절해야 될까요? 뭐 할까요? 저는 세종텔레콤. 그러시죠. 그럼 세종텔레콤도. 어제 이슈가 불거졌던데. 네. 세종텔레콤도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을 현재 654원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요. 전일 이슈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전일 같은 경우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요. 지금 어떤 이슈. 통신주 관련해가지고 세종텔레콤이 제4차 통신사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서 단기 극등했던 치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제4이동통신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뭐랄까 제4이동통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거래에 이루어진 종목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봤던 SAT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도 결국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텔레콤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조종만을 해서 3년을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파동 자체가 좀 더 뭐랄까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고천 양봉이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은 신규적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하단에 있는 적정 매수가라든지 손절가만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30분봉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10원에서 520원 그 사이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을 주셨을까? 먼저 뉴프라이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사신 LG전자도 들고 오셨어요. 장롱에서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시급한 사연 아니다. 그럼 다른 종목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 9,000원에 10% 들고 계신 분의 사연. 그리고 호텔실라 이런 거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깨알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안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와 평화홀딩스 그리고 매도가 봐달라고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도 있고요. 완전 팬이다고 신뢰 간다고 안트로젠 종목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골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트로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트로젠 이분은 7만 4,585원에 비중 20%를 들고 계시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손절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7만 4,500원인데 실질적으로 7만 2,000원입니다. 주가. 그래서 시청자님이 그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죠. 40%하고 30%씩 빠진 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안트로젠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FDA 임상 승인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3상 같은 경우에 약 5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상 2상은 약 2년에서 3년.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뭐랄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지금은 2019년 말에서부터 2020년 초까지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론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신라젠이나 HLB 같은 종목군들도 항상 박수꾼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 형성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여론 자리는 지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같이 봤을 때는 지금 여론 자리 보이시죠? 7만 원 전후로 해서 가격대 자체는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7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시청자님이 매수를 잘못하신 거지 종목을 잘못 고르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7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타자가 아니더라도 5%만 손실을 나도 정말 가슴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저희가 10분 헤아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유망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